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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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일로와! 거기다 여밀풀지하는 된다고 했어? 안 했어? 어? 일로와 앉아! 뭐야? ㄷㄷ 뭐냐고! 여기다가 가면 여겹볼지하냐고 ㄷㄷ 이거 뭐야 이거 이거. 여기 옆에 니가 왜 나타나나? 너 이거 어떡할거야? 너 여기 쉬하는거 어떡할거야? 어? 야! 뭐? 다투 일로와봐. 다투 일로와. 일로와 다투. 다투 일로와. 일로와 빨래. 다투 일로와. 다투야! 일로와 빨래. 일로와. 너 상관. 일단 시험에 된다고. 했. 했. 했다 안 했다. 했. 이 자식아. 일로와. 일로와. 거기 말고 일로와. 일로와. 우리 영역병이 자면. 펜타콘. 넌 뭐야? 넌 뭐야? 넌 왜 귀여울어? 너는. 멍. 멍. 엉. 엉. 안다. 안다. 너 화났어. 저거 나 쉬하면 돼? 안 돼? 때릴 수 없잖아. 꽤 빡키는데. 이렇게 하면 좀 화가 풀린다? 저거 나 쉬야. 할 거예요! 할 거예요! 예? 예! 저거 나 쉬. 저거 나 쉬. 왜 지가 짜증이야. 뭔가 화가 났는데 폭력을 행할 순 없잖아. 누구에게든 폭력은 정당한 게 아니니까. 대신에 화날 때 주먹에 힘을 꽉 쥐고. 주먹에 힘을 꽉 쥐고. 이렇게 하면 조금 화가 풀려. 이렇게 하면 조금 화가 풀려. 해결ää. 잘생긴. Да. 하이파트에서 온 거야. 하이파트에서 온 거야. 하이파트에서 온 거야. 하이파트에서 온 거야. 바로 오픈한 거야. 감사합니다.